제가 한번 싸드려 볼게요. 아니, 김을 통째로? 과메기는 통째로 까먹어야 돼요. 과메김인 걸구나. 그냥 대파를. 하나 너무 크잖아. 아, 매워. 정파하지 않나요? 제가 먼저 먹고. 뭐예요? 안 질겨? 그렇게 하면 저희는 새롭게 한번 먹방을 해보는 거. 아니, 당연히 파양이 오지. 콜라 이거 밖에 해놔. 여기 밑으로 옆에다 놓을게요. 천둥, 천둥은. 파가 좀 매웠나 봐. 잠깐만, 이렇게 자르니까 또 까른 게 가네. 제가 여기다 넣어 먹어야 되는데. 어? 눌렀어. 소금 넣어요, 소금. 어머, 맛있겠다, 이거. 달콤하고. 딱 좋지 않아요? 이거 괜찮다. 온돈 내기를 저렇게 드신 거라니까? 맛있겠다. 음! 맛있더라고. 진심이가. 내가 맛있어 봐요. 리스트라니까. 역시 빔도 아니었어. 팔을 이용해서 팔 껍데기를. 그렇죠. 밥이요? 응? 밥이란 거? 음식 중에서 흰밥을 제일 좋아해요. 맨밥에 과메치. 머리... 머리는 뭐야? 머리 굴비처럼! 머리 굴비처럼! 우와! 우와! 소름 돋아요! 우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깜짝 놀랐어. 두정도 세지 않아요? 안 비려. 맛있지, 맛있지. 우와! 리굴비랑 똑같아. 좀 질리다 싶으면 밤에 구워서. 밤에 구워서. 구워요? 밤에 굽는다고? 더 고소하지. 버터를 좀 넣고. 버터? 버터? 아, 그거 사치 아닌가요? 광역이한테. 아니지. 오, 광역이도 원래 기름이 좀 있는데. 안 느끼한가? 또,AB. 광역이의 변신이었어. 이거는... 되게 궁금하다. 근데 이게 느끼하지 않나? 맛있을 것 같아. 튼김이다. 진짜 맛있어요. 아, 먹고 싶다. 아, 끊지 않기도 하고. 어? 지퍼 냄새 나.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분은 잘한다. 고추 입구에 넣는 느낌? 왜? 왜? 맛있죠? 와... 진짜 신세계의 언어. 우와! 속상해! 동치미, 아! 동치미 국수는요. 뭐야? 그거 뭐, 핀셋으로? 그렇죠. 핀셋 아니에요? 핀셋. 야, 꾸면봐. 핀셋이 안 세게 있어. 핀셋으로 어떻게 한 번에 드셔? 그게 더 어렵지 않아요? 진짜 뭐 안 넣어도 돼. 진짜 이렇게 먹는 거야. 오, 와우! 오, 좀 맛있겠다. 자, 그럼 먹으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질문을 좀 뽑아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천통은 무직이다. 천통은 무직이다. 우리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는데 오늘 시원하게 한 번 좀... 소프리!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천안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16년째 알고 있어요. 10년째, 10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작년에 승진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의.. 차장. 임 차장님이다. 첫 번째 오해. 그는 무직이었다. 연애사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둘이 어떻게 만났을까? 우선은 뭐 산행에서 지켜본 결과 윗사람한테도 잘하고 이제 혹시 고백은 누가 하셨나요? 고백은 제가 했죠. 그리고 항상 제가 연애 때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집에 구충에 살았는데 엘리미터가 쭉 타고 올라가면 9층에서 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와이프 방이 거기에 불이 켜져야 제가 갔어요. 항상. 진짜로. 아 뭐야. 모멘티스트야. 너무 쓸데없어서 가야 돼. 모멘티스트. 모멘티스트. 항상 연애 때. 영화에서 보는 거. 항상 그랬어요. 지금. 진짜 그거 알고 있었어요? 불이 켜질 때 가는 거? 네. 그리고 차 그 크랙션 소리를 울리면서 빵빵해 줘 가요. 나 간다 이제. 너 집에 들어가는 거 확 나간다 이제. 어떻게 했어? 그냥 딱 두 번 울리거든요. 나의 신호야. 갈게. 갈게. 알게. 그러시면서 지금 벌써 굴 한 판을 러브스토리 얘기하시면서 다 지금. 어느새 굴 한 판이 잡살 나있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좀. 이거는 제가 좀. 이거 옛날에 이 형자 언니께서 굴 먹방 해가지고 컵으로 먹었는데 그걸 지금 조절해 보고 싶어. 안 됐지 않아. 오. 자양강량제. 대초 굴. 천천히. 이건 초장도. 알이 크니까 찌그면서. 분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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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 물은 진짜 먹방끝이 진짜. 물 플래치다. 물 플래치. 와. 와. 졌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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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컵에 넣어서 맛있어. 와. 와. 와.